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빠르크입니다. 오늘은 프리미어 프로 2023 한글판 버전을 가지고 프리미어 프로를 통해서 영상 편집을 하는 방법들, 기초 기능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프리미어 프로 2023 버전을 실행시킨 후에 이제 이 홈 프로젝트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새 프로젝트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버튼을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제 프로젝트에 이제 들어갈 어떤 영상들을 선택을 하는 화면들이 이제 가운데에 크게 보이는데 우리는 여기서 왼쪽 상단에 보면 프로젝트 이름이 있습니다. 프로젝트 이름이 지금은 무제로 돼 있는데 이 이름을 이제 프리미어 프로 2023 영상 편집이라는 프로젝트 이름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리고 프로젝트 위치, 프로젝트가 어디에 저장이 될 것인지 위치 선택을 이제 눌러서 그 폴더에다가 이제 지정 위치를 선택을 해주시면 이제 여기에다가 프로젝트가 저장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파일을 선택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들기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이제 생성을 했는데요. 이 화면에 상단 메뉴에 보시면 이 창이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작업 영역을 일단 편집, 에디팅으로 해서 한번 설정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또 작업 영역을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 이 기능이 있는데요. 이 기능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주시면 이제 프리미어 프로의 가장 처음 화면으로 이제 넘어오기 때문에 이 강좌를 들으시는 분들과 또 강의를 하는 저의 화면이 이제 일치하기 때문에 좀 더 설명하기가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 화면을 일단 보시면 가장 크게 여기 왼쪽 하단 프로젝트 패널이라고 하고 왼쪽 상단은 소스 모니터 패널 그 다음 오른쪽 여기 상단은 프로그램 모니터 패널 그리고 오른쪽 하단은 이제 타임라인 패널이라고 하는데 각각의 어떤 역할들이 저마다 다 있습니다. 프로젝트 패널에서 이제 새로운 시퀀스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일단 만드는 방법은 상단의 메뉴 파일에서 새로 만들기 시퀀스 이 기능을 차례차례 이렇게 실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를 이제 만들 건데요. 여기에서 탭들이 한 4개 정도 있는데 여기에서 설정이라고 하는 탭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편집 모드가 DSLR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일단 가장 위에 사용자 정의로 일단 설정을 했고요. 프레임 크기는 가로 1920 그리고 세로 1080으로 해서 세로가 이렇게 16대 9가 나올 수 있게 설정을 했습니다. 픽셀 종행비는 정사각형 픽셀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설정할 부분은 딱히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퀀스 이름을 시퀀스 01로 해서 확인 버튼을 한번 클릭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퀀스가 이제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이제 오른쪽에 이렇게 타임라인이 생성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퀀스를 만들고 난 후에 우리가 여기에다가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하는 식으로 어떤 편집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편집에 필요한 파일들을 한번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가져오기 기능이라고 하는데요. 어 임포트 기능이라고도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상단 메뉴 파일을 클릭을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가져오기 네 영문판에서는 임포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선 영상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네 이 가져오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네 파일이 이렇게 불러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가져오는 방법이 또 하나가 있고 어 프로젝트 패널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가져오기 버튼을 또 클릭을 해서 예 또 영상 파일을 선택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단축키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컨트롤 I나 또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I를 눌러주시면 이제 이 가져오기 기능을 쉽게 또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일을 우리가 가져올 수 있게 되었고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일을 어 영상을 타임라인에 배치를 해서 이제 편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영상을 타임라인으로 한번 배치해 보겠습니다. 어 영상을 이제 오른쪽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해 주시면 되고요. 어 드래그 앤 드랍을 할 때 이 V1이라고 돼 있는 어 트랙 쪽으로 이제 드래그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퀀스와 영상의 이 설정 그러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으면 이런 경고 창이 뜨기는 하는데 이 파란색 버튼을 그냥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고요. 프로그램 모니터에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타임라인에 화면이 조금 축소가 돼 있는 상태인데요. 타임라인 배율을 확대하는 방법은 키보드에 이 더하기 버튼 네 더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면 배율을 확대를 해 주고요. 반대로 빼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화면 배율을 축소를 해 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 백슬래시 버튼이 있는데 이 버튼을 또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영상 클립의 길이만큼 타임라인의 배율을 자동으로 확대를 해 줍니다. 혹은 여기 아래쪽에 이 슬라이더를 이용해서 이것을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추는 방법도 있는데 키보드를 좀 이용을 하면 좀 더 간편하게 화면 배율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 플레이 헤드 뭐 타임 인디케이터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드래그해서 여기에 이제 이미지 같은 것들을 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했을 때 시간을 이제 이동을 해서 영상의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레이 헤드는 아무래도 기준이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편집을 할 때 상당히 많이 또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영상의 사이즈가 조금 맞지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라도 영상이 너무 크게 나온다 혹은 너무 작게 나온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클립을 선택한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시고요.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눌러주시면 이제 우리가 만든 시퀀스 설정에 맞춰서 영상 클립의 비율을 자동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은 여기 여러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우선은 가장자리 쪽을 이렇게 드래그해서 필요한 부분과 필요하지 않은 부분으로 이렇게 잘라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 클립을 한 다음에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여백이 돼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백 부분이 없도록 이렇게 편집을 맞춰주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이제 이 왼쪽에 보시면 이 툴 도구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자르기 도구가 있습니다. 이 칼날 모양으로 커터칼 모양으로 생겼는데 이 자르기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에서 플레이 헤드에서 이제 이동을 하고자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네 좀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을 이렇게 컷을 해서 네 이렇게 잘라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잘라내고 난 다음에는 항상 선택 도구를 이제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필요하지 않은 부분을 선택을 해서 딜리트 키나 이런 것을 이용해서 이제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비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붙이기도 하지만 보통은 이 여백 부분에 클릭을 해서 마우스 우클릭을 하면 잔물결 삭제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네 리플 딜리트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눌러주면 이렇게 여백 부분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 하나의 방법으로는 컨트롤 K를 이제 이용해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네 이렇게 플레이 헤드를 좀 옮기고 나서 필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컨트롤 K 혹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커맨드 K를 이제 눌러주면 영상 클립이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은 선택을 해서 지우면 이제 컷 편집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컷 편집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소스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컷 편집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타임라인 안에서 이제 컷 편집을 굉장히 간편하게 할 수도 있지만 영상 클립이 여러 개가 쌓이다 보면은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샘플 2번을 이 영상 클립을 이제 위쪽에 소스 모니터 쪽으로 드래그를 해줍니다. 자 그다음에 영상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기도 보시면 네 이렇게 플레이 헤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뭐 이렇게 맞춰줄 수도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인점 그리고 아웃점이라고 하는 편집점을 이제 설정을 해서 이 영상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상의 이 부분 네 여기를 이제 인점 시작 표시 이것을 눌러주면 네 이렇게 인점이 잡히고요. 그 다음에 아웃점은 여기에서 종료 표시 네 이 기능을 클릭을 해주면 이렇게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범위만큼 마우스를 드래그 해서 타임라인 쪽으로 드래그를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이것을 프로그램 모니터 쪽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시면 네 이런 다양한 옵션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다음 항목 뒤에 삽입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오기도 하는데 지금은 이제 이 플레이 헤드가 항상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플레이 헤드를 이 클립 쪽에다가 맞춰놓고 이것을 다음 항목 뒤에 삽입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클립 뒤쪽으로 영상을 배치를 해주고요. 혹은 이것을 오버레이 했을 때는 이렇게 영상 위에다가 이렇게 배치를 해줍니다. 프리미어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 개념으로 영상을 편집을 하기 때문에 이 트랙에 대한 어떤 설명도 조금 필요한데요. 자 지금 이 V1 트랙과 V2 트랙의 영상이 지금 겹쳐있는 상태인데 자 상위에 있는 트랙이 가장 먼저 화면에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V1도 같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V2에 있는 이 2번 영상이 더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더 우선적으로 보여주고요. 그리고 이제 1번 영상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는데 영상을 끄고 키는 방법 이쪽에 보시면 눈 모양의 아이콘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이제 이 트랙 2번에 있는 어떤 영상이나 자막이나 이런 것들은 표시가 되지 않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시 이 부분을 켜주게 되면 이렇게 영상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적용된 영상 역시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이렇게 눌러주면 영상의 기본 화면 사이즈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소스 모니터를 이용을 해서 영상을 편집 혹은 또 이렇게 배치를 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소스 모니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또 유용하게 많이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염두에 두고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항상 이 소스 모니터 쪽에 영상이 배치가 돼요. 항상 이렇게 뭔가 드래그를 하게 되면 소스 모니터에 어떤 영상들이 쌓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면 이 소스 모니터에 추가했던 영상들을 이렇게 손쉽게 이동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을 필요하지 않고 이제 다 썼다 하신다면 여기에서 모두 닫기 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목록에 추가되었던 영상이 모두 사라지니까 이런 부분도 참고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을 지금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V1 트랙에 있거나 V2 트랙에 있거나 크게 이렇게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영상이 크게 여백이 없으면 빈 공간이 없으면 되고요. 그리고 V2 트랙도 있고 V3 트랙도 있는데 이 트랙 같은 경우에는 여기 트랙에서 마우스 우클릭을 해주시면 트랙을 더 하나 추가를 할 수도 있고 혹은 트랙을 또 삭제를 또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트랙을 관리하는 방법도 역시 있는데 트랙은 필요할 때마다 추가를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어 프로와 일반적인 무료로 쓸 수 있는 영상 편집 프로그램의 어떤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다양한 트랙들을 추가를 해서 좀 더 자유롭게 영상을 편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아무래도 프리미어 프로가 가지는 그런 장점이 아닐까 생각도 듭니다. 네 이번에는 자막을 넣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프리미어 프로에서 자막을 넣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이 툴 패널에 문자 도구를 클릭을 해서 이제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도구를 선택하게 되면 이 마우스 포인터 모양이 변경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화면에다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글자를 이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글자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자막을 입력을 했는데요. 스타일이 지금은 기본 폰트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수정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자막을 입력을 했을 때는 이 자막을 수정을 하는 패널은 이제 효과 컨트롤 패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텍스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픽에서 텍스트가 있는데 이 부분에 펼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여기에서 기본적인 글꼴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어떤 스타일 그리고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크기를 조정을 했을 때는 이게 왼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정렬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가운데 맞춤을 맞춰주시면 이제 크기를 조정을 했을 때 이렇게 가운데를 기준으로 해서 변경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글자의 색상을 변경을 하고자 한다면 여기 모양이 7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에 색상을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은 글자가 이제 입력이 된 상태인데 이 선택 도구를 눌러주시면 글자의 위치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이 조금 어두운 색상인데 밝은 흰색 계열로 조금 흰색을 섞어서 자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배경은 이제 이 어떤 글자의 배경을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약간 회색이 이렇게 지정이 돼 있는데 검은색으로 변경을 해서 불투명도도 75%에서 100%를 이렇게 올려주면 자막이 나오게 되는데요. 어디서 많이 본 자막이죠? 여기에서 여백도 한 10 정도 이렇게 주고 곡선의 기울기도 한 10 정도 이렇게 주게 되면 이렇게 예쁜 자막이 하나가 만들어집니다. 글씨 크기도 조금 50 정도 이렇게 줄여주시면 이렇게 자막이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을 할 수 있는데 이런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 그래픽 패널 여기 창에서 기본 그래픽을 에센셜 그래픽을 체크를 해주시면 옆에서 눌렀을 때 바로 옆에서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효과 컨트롤에서 편집을 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 이 기본 그래픽 패널에 편집이라고 하는 탭에서 수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정렬 기능이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가운데 맞추는데 굉장히 용이한 그런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도 폰트를 선택을 해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역시 여기에서 선택을 해서 이렇게 변경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막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요. 자막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자막 파일이 있는 이 시간을 지날 때는 자막 파일이 있고요. 자막이 나타나고요. 그 외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를 늘릴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 지속 시간 마우스 우클릭을 해서 속도 지속 시간을 눌러서 이 자막의 길이를 시간을 이제 입력을 해서 만약에 4초로 하고 싶다면 400으로 해서 이렇게 길이를 또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뒤에 이제 디졸브를 또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단축키 컨트롤 D나 커맨드 D를 이제 입력해 주시면 이렇게 앞뒤에 페이드가 이렇게 들어가서 좀 더 깔끔하게 자막을 연출을 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자막 파일 같은 경우에는 또 이런 스타일이 하나가 만들어졌다면 이것을 알트키 혹은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옆으로 드래그를 해 주시면 자막 파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자막 파일을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하고 옆에 기본 그래픽 패널 이 부분을 클릭해 주면 자 이 화면에서 이 부분이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해서 글자를 다시 수정을 해 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부분 여백 부분은 타임라인 부분을 한번 클릭해 주시면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 자막이 같은 스타일이지만 내용을 달리 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막을 넣을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는 모션 그래픽 자막 MoGRT 자막을 이제 추가해서 넣는 방법이 있는데요. 자 이쪽에 기본 그래픽 패널의 찾아보기 여기에서는 일단 제가 설치했던 자막 템플릿 파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픽 및 타이틀에서 모션 그래픽 템플릿 설치라고 하는 이 기능을 활용을 해서 여기에서 템플릿 파일을 선택을 해서 설치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되면 네 이렇게 찾아보기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템플릿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네 이렇게 움직이는 자막이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쉽게 모션 그래픽 자막을 연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여기도 글자 내용도 쉽게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편하게 어떤 자막을 넣고자 할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연출을 또 해볼 수 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모션 그래픽 자막도 컨트롤 D 를 눌러서 앞뒤에 디절브를 넣어서 이렇게 연출을 또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막을 넣는 방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에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음악을 추가해서 음악을 편집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영상에 음악이 들어가면 훨씬 더 분위기도 좋아지고 훨씬 더 분위기가 살아나는데요. 자 우선은 이 파일을 제가 가져오기를 했는데요. 아이콘 보기일 때 좀 여백 부분이 넉넉치 않을 경우에는요. 목록 보기로 전환을 해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백 부분 마우스 우클릭을 한 다음에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음악 파일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제 음악 파일은 그냥 선택해서 가져오기 버튼 누르시면 음악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음악 파일 같은 경우에 이제 드래그 앤 드랍을 해서 오디오 트랙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생을 해보면 음악이 이렇게 재생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영상의 전체적으로 음악 파일의 길이는 좀 긴데 네 이 영상은 훨씬 짧죠. 그렇기 때문에 끝부분 쯤에 가서 이 음악 파일의 길이를 줄여야 되는데요. 물론 가장자리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줄이는 방법도 있지만 단축키 W를 이용해서 W를 이렇게 누르게 되면 네 이렇게 뒷부분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뒷부분을 간편하게 이렇게 컷 편집할 수 있고 자 이 부분을 이렇게 뒤에 맞춰주시면 어 이렇게 영상에 맞춰서 음악이 이렇게 꺼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음악이 지금 상태에서는 확 꺼지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네 이 부분도 단축키기 컨트롤 D를 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돼서 자 일단 효과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서 오디오 전환 크로스 페이드 지속 가감속 네 이걸 이제 드래그해서 음악 파일의 마지막 부분쯤에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소리가 이렇게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버튼을 눌러서 여기 부분을 좀 더 배율을 확대해 볼게요. 그러면 이 지속 가감속이라고 하는 작은 정사각형 부분 있죠. 여기 왼쪽 부분에다가 마우스 포인터를 가져다 대시면 포인터 모양이 바뀌어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를 왼쪽으로 쭉 잡아당겨주시면 좀 더 길게 음악 소리가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이제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소리를 서서히 키우거나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클릭을 한 다음에 효과 컨트롤에 가주시면 여기 오디오의 볼륨 부분이 있어요. 이 볼륨의 레벨이 지금은 0dB로 되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을 일단 마이너스 30으로 해서 영상의 제일 처음 되는 음악의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이렇게 키 프레임이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1초 후에 상태로 한 2초 후로 한번 이동을 해보죠. 자 여기 타임 코드가 있습니다. 여기 타임 코드에 200이라고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벨은 0을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키 프레임이 생성이 되면서 한번 재생을 해보면 음악 소리가 서서히 커지면서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키 프레임이 이 사이가 이제 이렇게 첫 번째 키 프레임은 마이너스 30dB 그리고 두 번째 키 프레임 다음 키 프레임을 이동 버튼을 누르게 되면 얘가 0dB이죠. 그래서 이 사이가 서서히 소리가 이렇게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두 번째 키 프레임을 좀 더 드래그해서 왼쪽으로 당겨주시면 이 소리가 좀 더 빨리 이렇게 커지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또 소리를 조절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또 한 번으로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키 프레임을 여기 버튼을 이용해서 또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조금 이동을 해서 여기에서는 또 소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해서 네 이렇게 소리를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키 프레임은 항상 두 개씩 좀 생각을 해 주어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소리가 커지는 부분 소리가 증가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는 소리가 감소하는 부분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키 프레임을 삭제하는 방법은 키 프레임을 이동한 다음에 여기 부분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전 키 프레임을 이동해서 여기도 제거를 해 주시면 키 프레임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키 프레임을 이용해서 효과 컨트롤, 레벨을 이용해서 소리를 줄이는 방법도 있긴 있는데 프리미어 프로에서는 오디오 전문적인 패널이 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을 작업 영역에서 이렇게 오디오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기본 사운드를 또 체크해 주셔도 됩니다. 기본 사운드를 체크하게 되면 기본 사운드 패널이 오른쪽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부분에서 음악을 이제 선택을 해 볼게요. 이 사운드의 유형을 여기서 옆에서 선택해 주시면 이 음악 사전 설정에 맞춘 이 것들이 나오는데 균형 맞춤된 배경 음악 이것을 체크해 주시면 이 소리 크기를 균형 있게 맞춰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오디오 미터기가 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소리가 빨간색 피크가 나지 않게끔 이제 오디오의 소리 크기를 조정을 해 주시면 되는데 프리미어 프로의 기본 사운드 패널에서 이 사전 설정에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체크만 해 주시면 알아서 이제 자동으로 조정을 해 주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편리해졌습니다. 여기 보시면 또 이 트랙에 M과 S라고 하는 버튼이 있는데 이 M은 뮤트 음소거를 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재생을 해도 나오지가 않고요. S를 틀게 되면 이제 이 부분만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소리가 여러 개 이렇게 겹쳐 있을 때 그 부분만 이제 소리가 날 수 있게 하는 게 S입니다. 음성 더빙 기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레이션을 녹음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은 오디오 1번 트랙이 아닌 2번 트랙에다가 한번 음성 더빙 기록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요. 음성 더빙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음성 더빙이 완료되면 다시 한번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튼이 나오게 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요. 자 지금 음성이 들어가겠죠. 이 음성도 클릭을 하고 옆에 보시면 대화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를 누르고 여기에서 사전 설정을 이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뭐 라디오에서 들리는 소리처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요. 음성 더빙을 연식으로 기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성의 소리도 라디오에서 혹은 또 휴대폰에서 들리는 것처럼 음성 더빙이 완료되면 이렇게 사전 설정을 통해서 쉽게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아졌고요. 또 한편으로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또 이 모드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공간에서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이용해서 좀 더 소리를 음성 더빙을 풍성하게 이렇게 만들 수 있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훨씬 사운드 편집할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효과음을 넣는 방법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효과음을 이제 불러와서 효과음을 이렇게 3번 트랙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효과음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효과음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이제 쓸 경우에 알트 키를 이용해서 맥을 쓰시는 분들은 옵션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주시면 손쉽게 이렇게 또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번째 트랙을 뭐 이렇게 선택해서 하는 방법도 있지만 전문적인 여기 창 작업 영역에서 오디오를 선택해 주시고요. 이 오디오에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오디오 트랙 믹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오디오 트랙 믹서에서 이 3번 트랙 네 이 3번 트랙에 좀 볼륨이 높은 경우에 여기에서 소리를 약간 네 줄여서 제가 한 마이너스 3.0 네 이렇게 두시면 네 네 세 번째 트랙에 들어간 지금 효과음들은 좀 소리가 여기에서 작아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좀 소리를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네 여기에서 소리를 트랙을 좀 높여주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각 트랙마다 소리를 좀 조정을 할 수가 있고 또 여기에 혼합은 이제 최종적으로 출력이 되는 그런 소리들 크기를 이제 조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숫자를 이용을 해서 소리의 크기를 이렇게 조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우선 화면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에서 작업 영역을 이제 편집으로 이제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 다음 다시 한번 창을 누른 후에 작업 영역을 저장된 레이아웃으로 재설정을 한번 네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 패널에 지금 목록보기가 돼 있는데 아이콘 후기를 이렇게 바꾸시고요. 그 다음에 새 항목을 눌러서 여기서 시퀀스 네 새로운 시퀀스 2번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프레임 크기는 1920 곱하기 1080으로 해서 29.97 프레임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시퀀스 2번 확인.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시퀀스가 네 만들어졌습니다. 시퀀스가 만들어졌고 여기에다가 영상을 한번 이렇게 드래그해서 한번 적용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기존 설정 유지를 누른 후에 마우스 우클릭을 하신 후에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눌러 주시면 영상의 크기가 시퀀스의 크기만큼 이제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이 백슬래시 단축키 한번 눌러 주시면 영상 클립과 타임라인의 배율이 이렇게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펙트를 한번 적용을 해 볼 텐데요. 여기 프로젝트 패널 탭 중에서 효과라고 하는 탭이 있습니다. 이 효과라고 하는 탭을 누른 후에 비디오 효과가 있는데 이 비디오 효과에서 우선 이 가우시한 흐림 바로 이 흐림하고 선명이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 안에 있는 가우시한 흐림이라는 이펙트를 드래그 하셔서 영상으로 이렇게 들어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가우시한 흐림 이 효과가 여기 효과 컨트롤 보시면 여기에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만 이 흐림의 값이 0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아무런 어떤 표시가 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0이란 값을 클릭한 후에 50이라고 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화면을 확인해 보면 이렇게 흐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여기 보면 타원 마스크 만들기가 있습니다. 이 타원 마스크 만들기를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마스크 모양으로 해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것도 마스크의 크기를 이 바운드 박스를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크기를 영역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얼굴 쪽에다가 마스크를 맞출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반전대 이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이렇게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또 흐리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스크 역시 이게 추적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마스크를 이렇게 버튼을 눌러 주시면 이 얼굴 부분을 이제 추적을 해서 마스크가 계속 적용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거는 일단 이런 방법이 있다 이 정도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펙트를 삭제하는 방법은 여기 효과 컨트롤에서 그 이펙트를 클릭하신 후 Delete 키 눌러 주시면 삭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크로마 키가 적용이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크로마 키를 여기 키잉에서 울트라 키 네 울트라 키를 이렇게 적용을 해 주시면 울트라 키가 지금 적용이 됐는데 다만 키 색상이 지금 검정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검정색 부분을 네 이 색상을 추출을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이드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신 후에 녹색 부분을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색상이 빠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울트라 키를 이용해서 크로마 키 기법을 활용을 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이 영상 제가 한번 다시 이렇게 V2, A2에다가 맞춰 놓고 여기에다가 배경이 되는 영상을 한번 이렇게 삽입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네 두 개가 이렇게 합성이 돼서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요. 혹은 단색 배경 색상 매트라고 하는 이 세 항목을 눌러 주시고 색상 매트 그리고 확인을 눌러 주신 후에 이 색상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색상을 이런 색상을 지정한 후에 확인 버튼 눌러 주시면 이름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데 이것도 그냥 확인을 눌러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가지 색상으로 된 어떤 배경이 된 클립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이것을 V1 트랙에다가 이렇게 넣게 되면 영상의 녹색 배경이 제거가 된 것이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녹색으로 된 소스가 있다면 이건 역시 효과에서 울트라 키를 이제 이렇게 적용한 후에 키의 색상을 스포이드 모양을 누른 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다른 어떤 색상 그런 그래픽 소스들과 이렇게 합성이 돼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색상 매트 역시 길이를 이렇게 가장자리를 드래그해서 이렇게 맞춰 줄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뒷부분이 긴 경우에는 W키 W키를 눌러서 이렇게 뒷부분을 깔끔하게 컷 편집해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색보정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색보정을 위해서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퀀스를 하나 생성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색보정을 할 영상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영상들을 적용을 했고요. 이렇게 영상들을 프레임 크기로 비율 조정을 해서 영상의 해상도와 시퀀스의 해상도를 이렇게 비율을 맞추고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영상의 색보정을 위해서 이 창에서 보통은 이 루메트리 색상이라고 하는 패널을 이제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루메트리 색상을 활성화를 했고요. 자 여기서 색상 색보정을 할 클립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 크리에이티브가 있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탭에서 이 룩의 목록을 선택해 주시면 이제 이렇게 색보정이 간편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목록이 있는데 이 목록을 이렇게 옮겨서 적용이 되는 미리 보기가 가능한데 여기에서 또 클릭을 한번 해주시면 이렇게 영상의 색보정이 이렇게 잡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강도가 있는데 강도는 100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좀 진하게 또 줄 수도 있지만 조금 약하게 이렇게도 줄 수 있습니다. 0일수록 이제 원본의 어떤 색감이고요. 약간 이렇게 필터가 이렇게 적당하게 들어가는 쪽으로 해서 해볼 수 있고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처음에 기본값으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빛바랜 필름을 조금 이렇게 넣을 수도 있고 많이 넣었네요. 네 그리고 다시 더블클릭하면 처음값으로 이제 넘어가고요. 여기에서 뭐 채도가 가장 중요한 또 부분이기도 한데 채도가 아무래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색상이 더욱더 진해지는 그런 좀 선명해지는 그런 쨍한 느낌이 이제 나타나죠. 반대로 이렇게 0에 갈수록 흑백으로 이렇게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채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색상을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뭐 처음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이 크리에이티브의 룩 네 이 부분만 살짝 이렇게 만져주셔도 훨씬 적용을 하기 전에 비해서 굉장히 좋은 그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역시 비네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 이 비네팅은 이 가장자리 부분을 좀 어둡게 하는 그런 네 이런 옵션입니다. 그래서 비네팅의 값을 마이너스 값을 주게 되면 이 가장자리 부분이 어두워지는 그런 효과를 연출을 할 수 있고요. 반대로 양수 값을 주게 되면 이게 가장자리가 좀 밝아지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마이너스 값을 주는 게 좀 더 이 가운데 부분이 집중되는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대부분의 이 색상은 뭐 크리에이티브나 비네팅에서 이렇게 만질 수도 있지만 기본 교정이라는 값이 있어요. 기본 교정이라는 값을 통해서 자동으로 또 색상을 이렇게 맞춰주기도 합니다. 색상을 맞춰주는데 뭐 온도나 색조나 채도나 네 이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이걸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의 모습을 좀 비교해 보면 약간의 차이를 느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도 가는 방법이 있지만 역시 이 효과 컨트롤 네 여기에서 이 루메트리 색상이라는 이펙트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색보정했던 루메트리 색상에서 했던 것들을 지우고자 한다면 역시 효과 컨트롤에서 클릭을 한 후에 삭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색상들은 이제 복제가 가능해 복사가 가능한데 복사를 하고 네 일단 뭐 잘라내기를 하고 지워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보정을 이제 할 때 일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이 세 항목에서 조정 레이어가 있습니다. 이 조정 레이어 같은 경우에는 마치 어떻게 보면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이 조정 레이어를 위에다가 이렇게 한번 제가 넣어보고 이 조정 레이어에다가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그 색보정 그 이펙트를 여기 조정 레이어를 클릭한 상태에서 효과 컨트롤에서 마우스 우클릭한 후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이 루메트리 색상이 이제 적용이 되죠. 그러면 이 조정 레이어의 아래쪽에 있는 레이어들은 모두 이 이펙트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조정 레이어에다가 하나만 이제 이펙트나 뭐 색상을 보정을 해주시면 그 아래쪽에 있는 모든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조정 레이어를 이용을 해서 색보정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뭐 웬만한 프리미어의 기능들은 거의 다 익혀봤는데요.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이제 이 출력을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프리미어 프로 2023 버전에서는 여기 왼쪽 상단에 내보내기라는 탭이 있어요. 이 내보내기라는 탭을 눌러서 여기에서 파일 이름과 파일이 저장되는 위치를 이제 잡아주신 후에 사전 설정은 이제 보통 매치 소스 네 요걸 잡아주시면 되는데 뭐 고화질 1080p HD나 아니면 고화질 4K 사이즈도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는데 원본 해상도의 그 크기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저는 보통 매치 소스로 잡고 포맷은 h.264 네 이 포맷을 웬만하면 대부분의 환경에서 다 작동하는 코덱이기 때문에 h.264로 잡고 이제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면 네 파일이 출력이 됩니다. 자 이렇게 출력을 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내보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아까와 같이 h.264 파일로 빨리 내보낼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한번 또 클릭을 해볼게요. 자 이 기능을 클릭해보면 이렇게 빠른 내보내기가 되는데 여기로 파일 이름과 위치를 여기에서 클릭해서 설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사전 설정 역시 매치 소스로 한 다음에 내보내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파일로 뚝딱 출력이 완료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파일을 영상 파일로 출력하는 방법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프리미어 프로의 기초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 강좌에서 미처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또 좀 더 설명이 필요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프리미어 프로 3분 강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께 좋은 팁들과 방법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저희 빠르크의 3분 강좌 채널 많이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